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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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가 주력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아트는 패션 디자인 연구소가 들어가고 패션 디자인 쪽의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템이 오롯은 먹거리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다 해가지고 식당 다 망하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맛의 달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보셨죠? 그런데 나온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물량하고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비도 장소도 주고 또 우리가 어떤 품질의 표준 관리를 해줄 테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해라. 그런데 자기는 돈이 다 있으니까 뭐 이 안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설비 같은 거 다 투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운영만 할게요.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소규모 상인들하고 요식업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확대가 되면 한국 법만이 아니고 중국 시장 또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장애인 시설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뭐 어디 다른데 줘 어디 구석지다 해놔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공장 안에 바로 장애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꼭 저 군대 내무반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다 아니 우리 임직원들도 다 지금 원룸에서 다 이렇게 독방들 쓰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다 개인 룸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딱 고만꾼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는 이제 가족이 있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럭셔리하게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뭐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임직원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성공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장애인들도 나도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은 일부가 장애가 있지만 나머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면은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몇몇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선 해야 하는 거는 애터미 타운을 하나 지금 샘플로 우선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큰 농장을 하나 좀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타운을 하나 좀 형성하는 걸로 해서 이제 농장, 가공, 공장,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 카스트 제도가 워낙 견고한 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공동체를 별도로 빼와가지고 공동체를 별도로 만드는 거.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걸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그 농장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가 또 전 세계에다가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할 건데 우선 뭐 인도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세계적인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광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이제 갔다가 판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마 대학원 대학교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학원 대학교의 부속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대학원 대학교는 성경과학 대학원 수준으로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물론 다른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석사 학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이 이제 10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흡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재단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우선 이제 올해 좀 본격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아만과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 30만 원만 가지면은 진단을 해서 어떤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실명자들을. 근데 그게 수술 뭐 하는 의사들 비용이 아니고 뭐 마취약 무슨 이런 재료비 있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가지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중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지금 후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을 하면서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회사를 지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도 이제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과실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마저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터미 신용카드, 보험 상품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출시는 이루어질까요? 네. 이 질문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로얄클럽 조참 모임에서 질문이 나와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터미 페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 자체가 같이 창출을 하는 것보다는요. 거품이 많아요. 금융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신용협동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요. 거기 모아진 돈 가지고 딴 짓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금융 쪽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사실은 빚이거든요. 빚 얻어가지고 거품 일으켜가지고 지금 차라리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조금 현재 바로 고통을 당해버리고 미래에 안 당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는 건데 그때 이게 성공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거를 바로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감당이 안 될 경우는 이자 때문에 더 이렇게 고통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 그 신협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월은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식이 있는 달이죠. 자녀들의 졸업을 앞둔 가족 여러분에게 미리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아이들의 꿈에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 trav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